예 안녕하세요 음악하는 이적입니다 아 TV로만 보다가 직접 보게 돼서 너무 기쁘고 사실은 제가 만나고 싶은 음악가들이었어요 실제로 만나게 돼서 너무너무 즐겁습니다 음 다 보고 싶었는데 무진씨가 굉장히 젊잖아요 그러면서 재능이 충만하고 에너지도 많고 그래서 어떤 친구인가 실제로 보고 싶었어요 오늘 또 마침 비가 오네요 하루 종일 추적 추적 그래서 비 오는 날이면 그래도 아직도 라디오에서 가끔 들을 수 있는 레인이라는 노래가 있거든요 오늘도 이 비는 그치지 않아 모두 어디서 흘러오는 건지 창 밖으로 출렁이던 애들 날 까물도 알 곳을 잃은 채 물 먹이고 이런 노래입니다 아마 그 탑3를 사랑하시는 분들일 거고 특히나 음악을 굉장히 사랑하시는 분들일 거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음악들을 듣고 싶어 하는 분들이시니까 앞으로도 꼭 정말로 유명한 곡들 차트 상위권에 있는 노래 말고 다양한 음악들을 계속 사랑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밤 9시 유명 가수전 이적편 여러분 꼭 본방사수 부탁드려요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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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